조금 가까워진 느낌이 드는 것도 같기도 하고 이게 제가 아까 해봤는데 대사가 장르랑 비즈니스 직근경기 직근경기 오일종합씨도 영화 찍으셨잖아요 아이돌레싱 아이돌레싱도 왔죠 제가 먼저 해서 약간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듣고 고민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이거 주걱이에요? 내가.. 아 잠시만 잠깐만 내가.. 쉬워 멍했다 벌그룹 벌그룹 어때? 이렇게 하는거에요 이렇게 하는거에요 아 이렇게 하는거에요 자 이제 본 게임 하시면 돼요 네 오 뭐.. 태양의 후예 와우 자기 마음 지켜서 좋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마지막 부분은 힙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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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어요 아까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남을게 있어요 포레벌라 자 포레벌라 포레벌라 노래가 딱 끝나시면 바로 들어가십시오 오늘 이렇게 잠깐 이렇게 와서 네 너무 재밌었고 저는 재밌었는데 뭐.. 너무 길어요 너무 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니까 네 한번 싹 할게요 아 좋아요 포레벌라 퓨즈 네 여기 없는 시간에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상품에 오늘의 상품에 오늘의 상품에 오늘의 상품을 오늘의 상품을 오늘의 상품을 오늘의 상품을 오늘의 상품을 오늘의 상품을 참여하셨고 지금 매달 마주 방송도 유튜브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첫번째 둘째 첫번째 둘째 첫번째 둘째 둘째 첫번째 둘째 자 정신이 없었습니다 네 무대하니까 지지로의 여길 여길 예예 cause 뭐였는데 너무 찍어가 와... 일어나 너무 맛있어 역시 맛있어 아, 네. 찍어야 돼. 사진이나 찍자. 아, 오케이. 편집대로 노래 이 표지보다 괜찮네 이 정도 아 오케이 편도 세 번에 이거 여긴 네 그냥 눌러? 네 지금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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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까지 되는구나 지금 뭐야 여기 찍어봐 한 번만 봐봐 제가 업로드하고 이거 따로 보내드릴게요 몇 개 몇 개? 그거 형 꺼 아 잠시만 내 숨이 될게 내가 숨이 될게 진짜 어 뭐지? 아 오케이 진짜 옆에 찍어도 내 편인데 이거 거짓으면 될 것 같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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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어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허리 가면 이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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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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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 어디까지 수고하셨 두 개 수고하셨 둘 ajo 귓